안녕하세요. 시간은 금이다. LLM을 이용한 AI 코드 리뷰 도입기를 발표하게 된 PYX 데이터옵스팀의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AI 코드 리뷰를 도입하게 된 계기와 도입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다음에 순서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장애가 코드 장애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모두 좋은 코드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드 리뷰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발 말고도 저희는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찾아봤더니, 아마존의 경우 코드 리뷰 시, 코드 그룹, 그리고 코드 프로파일러라는 LLM을 이용한 코드 리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GitHub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LLM 코드 도구를 사용해 개발자들에게 자동화된 코드 리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앞의 회사들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자동 코드 리뷰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LLM을 사용한 자동화 코드 리뷰를 도입 중인 회사들, 그리고 개발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퀄리티가 높아졌고, 더 빠르게 코딩이 가능해졌으며, 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게 됐음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도 AI 코드 리뷰어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모델을 선정해야 했는데요. 올해 나온 메타의 라마3, 700억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오픈소스이고, 라이선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하게 되었고, 15조개의 토큰으로 훈련된 것은 물론, 토큰하이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정된 리소스로 실행시키기에 적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드 리뷰를 하는데 중요한 항목인, 코딩, 애스킹 폴 어드바이스, 릴라이팅, 서머라이제이션을 평가하는 지표인 휴먼 이벨루에이션 부문 벤치마크에서, 라마3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성능이 높다는 점이 저희가 채택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구축한 저희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는 보시는 바와 같고, 아키텍처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OSS 쪽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GPU 인프라와 쿠베 플로우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AI 스토어와 관련된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각 아키텍처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GitHub 액션을 통해서, 러너 내부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게끔 트리거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게 되면, GitHub으로부터 풀 리퀘스트의 리뷰 대상과 코드 배치들을 가져와서, 프리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후에, 모델 서버에 리뷰를 요청합니다. 리뷰를 요청받으면, 모델 서버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코드를 리뷰하고, 리뷰의 결과를 후처리 작업 후에, GitHub으로 보내어 리뷰 코멘트를 남깁니다. 또한, 피드백 결과들을 취합하기 위해, 러너에 띄어져 있는 포스트 프로세서에,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전송합니다. 모든 리뷰가 끝나면, 러너 내부의 포스트 프로세서는, 피드백들을 취합해서 후처리 작업을 하고, GitHub에 리뷰 결과들을 취합한 리포드를, 코멘트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최종 결과물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코드 리뷰 도구를 만드는 것인 만큼, 코드 리뷰의 기준을, 네 가지로 크게 정립했습니다. 함수나 메서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상태인지, 런타임 에러 가능성은 없는지, 코드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안상 이슈가 없는지, 등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리뷰 기준을 검사하도록,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한국어를 출력하도록 제한하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LLM은, 답변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LLM이 이상한 답변을 줄이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 하나인, 역할 부여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다양한 출력 형식이 나오지 않도록, 출력 제한을 요청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도 설정해야 했습니다. 모델에게 명령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정하고, 모델이 실행될 서버를 이제 구축해야 했는데요. AI 수트에서는 모델 서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인피어런스 서비스 컴포넌트를 핸트시상에 단순히 띄워놓으면, 모델과 레스트의 API를 통해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OSS에서 풀 리퀘스트 기터브 액션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트릭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 있도록 action.yaml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트리거가 되면 러너 내부에서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도록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리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레포지토리에 러너를 띄우고, 위 기터브 액션 워크플로우 스크립트를 사입하게 되면, 자동 리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리뷰 받고자 하는 레포지토리 최상의 경우에서, .github, 워크플로우스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 야물 파일 형식으로 이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PIC의 자동 코드 리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AI 리뷰어에게 받은 코드 리뷰 코멘트를 보시겠습니다. HTTP 통신을 하는 코드에서 스레드 슬리프를 사용하는 코드에 대해, 기존 코드는 스레드를 블록킹해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에러 핸들링이 어려운 코드인 반면, 제한받은 코드는 아카와 콘커런트 모듈을 추천해줌으로써,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가능하고, 에러 처리에 대해 기능을 가집니다. 또한 기존 코드는 스레드풀 환경에서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아, 리소스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추천받은 코드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해서, 블록킹 없이 지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러 핸들링의 경우에도, 더 안전한 코드를 위한 조치를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가 모두 끝나면, 리뷰 결과를 종합한 리포트가 코멘트로 달리는데요, 총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리뷰 기준의 각 항목에서, 몇 건이 해당되는지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성한 코드의 개선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이 리포트를 통해서 팀원들과 논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들을 요약해서 제공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슈들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성한 코드에서 적용 가능한 사내 개발자 도구나, 플랫폼과 같은 솔루션을 추천해줍니다. 리포트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남긴 후기인데요, 도입을 함으로써 코드 개발 문화가 훨씬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후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모든 코드 에러를 개발 초기 단계에서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내 플랫폼 취약점 방지 사항을 파인튜닝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